자, 지금부터 쉽다 라는 말이 상당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PHP와 Java라는 언어의 비유를 통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PHP는 처음부터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언어는 아니었어요. 예, 원래 이름도 상당히 소박했습니다. Personal Homepage Tools였습니다. 예, 즉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라는 뜻이죠. 나중에는 이 이름이 상당히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PHP가 이름을 바꿉니다. 예, 약자는 같지만 그 의미를 PHP는 Hypertext Pre-Processor 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이니셜을 바꿉니다. 그 안에 또 PHP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PHP는 Hypertext Pre-Processor다 라는 뜻이 되죠. 이런 거 이제 재귀적인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 얘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글로 보면 더 편하실텐데 그런데 이제 예상외로 큰 성공을 해서 지금은 컴퓨터 언어 중에서 이 10위 권한은 꼭 들어가 있고 이걸 웹과 인터넷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집니다. 말하자면 이 PHP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말하자면 자수성가형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PHP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또 그 언어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정교한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발전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PHP가 성장하면서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면서 PHP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정통 언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엄격함 또는 일관성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HP는 처음에는 객체지향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객체지향을 도입을 했죠. 반면에 Java는 Sun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의 엄선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기존의 언어들이 갖고 있었던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특성과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언어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Java는 처음부터 우리는 객체지향 언어를 만들겠어 라고 하고 선언을 하고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 Java라는 언어는 객체지향에 말하자면 화신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Java는 객체지향이라는 상을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꼭 넘어야만 이 언어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심자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어는 이 객체지향이라는 그 목적성을 처음부터 세팅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제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관된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언어는 일단은 잘 다루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PHP와 같은 언어보다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오히려 적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PHP는 진입하기는 쉽지만 진입 후에는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고 Java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진입하기에 진입한 후에는 오히려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진입하기 쉬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진입한 후에 나중에 중급자가 돼서 쉽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PHP와 Java 중에 어떤 언어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 Java와는 다르게 PHP는 원래는 없었던 객체 지향을 나중에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가 설계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함수까지만 알면 이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선택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심자는 PHP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쓰거든요. 필요하면 쓰면 되니까요. 생각해보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함수가 먼저 있었고 그 함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로 연관된 함수를 그룹핑해서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는 객체 지향의 어떤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함수로 시작해서 나중에 실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객체 지향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PHP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객체 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그리고 객체 지향 이후의 패러다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함수형 언어가 갖고 있는 클로저 같은 특성들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HP라는 언어는 문법적인 표면적이 상당히 넓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코드를 쓰는 쪽 즉 초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기가 아는 문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유리하지만 예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보고 그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를 읽는 쪽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초심자 입장에선 진입하기 쉽지만 진입 후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쉽다라는 말은 음 사실은 다양한 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쉬움은 초심자에게 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쉬움은 중급자에게 쉬운 것일 수도 있죠. 예 자신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합한 언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원하는지